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11월 6일 수요일 개장전 시황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시장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2% 상승 S&P500은 0.12% 조정받은 상황이구요. 자 독일 0.9% 상승 프랑스 0.39% 상승 영국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미국이 관세 일부 철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15일로 유예되어 있던 관세 부과 이것도 취소 가능하다.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구요.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시장 개방 확대하겠다라고 화답하면서 전세계 시장 지금 미중 간의 우려 불식시키고 이제 상승 강하게 지금 신고가 갱신해 가면서 랠리하고 있고 유럽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도 3일 연속으로 여기 저점 부위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구요. 비교적 이제 장안권에 왔는데요. 미국의 관세 철회 가능성 때문에 오늘 추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양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하루 쉬었습니다만 새로 개장한 어저께 새로 개장했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전전일 상승폭까지 같이 상승하는 1.76%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야간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03% 상승 마감 그리고 추가로 미국 선물은 지금 1시간 더 열려있거든요. 미국은 썸머타임 해제 때문에 6시까지 거래하고요. 선물은 1시간 더 거래합니다. 지금 0.14%니까 아까 0.11% 정도였던가 그랬죠. 여기 나와있죠. 다우산업 0.11% 상승에서 마무리했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 그에 비하면 나스닥 선물은 조금 밀리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가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 가능성 좀 높아졌어요. 어떻게 이거 패턴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짚어봤죠. 이렇게 하락한 추세 그죠. 그리고 이 상승한 추세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는 이런 수렴 상태에서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골드는 안전자산으로 대변 되죠. 자 골드는 추가로 상승하기 힘들 거다 했는데 그대로 예측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밑으로 이제 처지기 십상입니다. 어디로 투자한다? 안전자산인 주식으로 몰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 상승 원인 중에 하나도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류 관련주들 추이 좋은 걸로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자면요. 전일 외국인 상당한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3254억 매수해줬고요. 0.58% 상승 코스닥도 287억 매수하면서 0.56% 상승했습니다. 자 선물은 약간 매도 나왔는데요. 뭐 우려할 정도 아니고 매수세 계속 확대하는 중 위로 더 이상 추가로 일단 상승은 틀어막아놓은 정도 그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익실현물량 약간 나온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만 계약 정도가 거의 탑이에요. 그죠? 이전 상황도 그렇고요. 여기가 9월 중순 선물 만기일 이후로 지금 이제 두 달이 좀 안 돼가고 있는데요. 3만 계약이 단기적인 탑이지 않느냐. 3만 계약까지 강하게 느리고 줄이고 다시 느리고 좀 줄이고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적 포지션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구다구요? 하하 좀 웃겨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선물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선물도 중요합니다만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그것도 같이 경험해서 보신다면 시장 판단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기간은 차익실현물량 좀 나왔구요. 전전일 4600억 가까이 강하게 쏘으면서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요. 일단 캔들에 대한 정석적이고 또 지지저항에 의한 상황에 의한 분석을 해본다면 여기 고점 부위 봉착을 했거든요. 좋은 것은요. 3일 연속 양봉 강하게 시현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앤드 기간 매수세 들어왔다. 좋은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나쁘다기보다 좋은 상황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루어낸 추세선 무너졌는데요. 저항받았죠?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세선 돌파한 여기 지점은 2130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왜? 지지의 역할을 하던 것이 무너지면 저항의 역할을 하구요. 이 저항을 돌파라기 때문에 다시 지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130권 지지 여부 살펴보시면 되겠구요. 2142가 여기 앞전 고점 부위니까 저항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 당연하고 미국도 조금 쉬어가는 쪽에 속하죠. 그러나 그것을 무색해 만드는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오른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2까지 강하게 올라왔구요. 여기서 적당한 조정 아래위 꼬리 정도 어디 정도를 지지하면 좋다 2130 정도 지지하면 매우 좋은 상황이구요. 조금 주춤하더라도 끌어당기는 상황만 나와준다면 적절히 쉬어가는 그런 상황 연출된다면 나쁘지 않고 베리 굿인 상황은 추가로 더 상승하는 것이 베리 굿인 상황인데 정석적인 상황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장이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추세선, 하락하는 추세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선 돌파시도 나오고 있구요. 아직까지 코스피에 비해서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추가 상승하려면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 쌍글이 코스피처럼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바이오가 얼마나 더 강세 유지할지 여부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이 차익실현물량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약간 지수료 한꺼번에 2%씩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선물 옵션하고 다 연계가 좀 되어있기 때문에 포지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강하게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의 공매도 공매도가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구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종목들 많죠. 그 부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의 매수세가 잡히는 약간 외국인의 매수세 호수로 보이는 진정한 신규 매수세보다는 공매도 청산을 위한 매수세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는 5G라든지 휴대폰 부품 반도체 쪽으로 많이 매도 차익실현물량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덴트 이거 상한가 상한가 배팅도 나왔었던 건데요. 이렇게 위험해요. 가벼운 종목들은 비덴트 나중에 한번 챙겨보죠. 전반적으로 IT전기전자가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큰 물량 IT전기전자로 들어오고요. 전일 LG디스플레이 낙폭 그동안에 컸고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조금 반등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도 바닷본에서 이제 많이 좀 만회 만회까지는 아닙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에 상황이 그래요. IT전기전자를 강하게 끌고 가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를 강하게 끌고 가는 상황이고 기존에 낙폭이 과대했고 반등 잘못했던 종목들이 키맞추기 양상으로 조금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시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주 대표적으로 여행 관련 주들 일본과의 관계 약간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으로 여행 가라.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것에 화답하듯이 여행주와 항공주가 강세해 보이고 있는 요즘 시점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북미회담 처음에는 확정 이렇게 발표놨는데 그것을 약간 예정 정도로 바꿨습니다만 남북 간의 경협 새롭게 북미 간의 어떤 화해모드 진행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시에 투매했던 사람들은 결코 잘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다시 접근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뉴스를 보자면 미국이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금융거래를 다 막아놨거든요. 만약에 금융거래 북한하고 하게 되면 상당한 패널티로 금융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정하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죠? 지원한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송금은 허용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강경파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파 존 볼튼을 경질한 이유 공화당에서도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다. 강경 강경 모드보다는 이제 제재 완화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도 완화 조짐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1년 여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대선 가도의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려면 반드시 남북 경력 북미 간의 악화 추가로 악화 모드보다는 지금 미중간에 스몰 딜을 체결하면서 완화시켜 가듯이 긴장감을 북미 관계도 완화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는 종목들 양호한 흐름이고요. 하이닉스 계속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84,000원 건 돌파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랠리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랠리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상승 전환 했기 때문에 초입 입니다만 상승 전환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보다는 적절히 조정받고 추가 상승 적절히 조정받고 추가 상승 할 가능성 훨씬 높아진 구간으로 진입 했다.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는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 돼요. 외국인 사들어온 기관 사들어온 보이시죠? 다만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 내의 한 종목이 30% 이상 보유 비중 시총 비중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캡 룰 어떻게 적용될지가 조금 관건입니다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우려도 불식하고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5만 5백원 권에서 청산하고 SK 하이닉스 로 들어가서 수익 잘 챙겨가고 있다. 기아차도 한 단계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 4만 3천원 권만 돌파한다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발음인데요. RCEP 다시 한 번 더요. RCEP 라구요. 아시아권 16개국이 쉽게 말해서 큰 틀에 FTA 협정 1단계 협정 정도 마무리했구요. 세부 사항만 내년 초에 합의한다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 그리고 GDP 3분의 1 차지하는 거대한 FTA가 발효되는데요. 인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업종 군들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더 좋은 쪽으로 그 부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된다는 것은 일본의 기계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과 경쟁을 더 심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 이후 상황 개별적인 조율 상황에서 어떻게 발표되는지 따라서 조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봐도 자동차를 빼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한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밖에 없어요. 자동차 관심 가질만한 종목 그렇다면 기아차 충분히 갈 수 있다. 외국계 매수세가 슬슬슬슬 들어와요. 기관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돌파한다면 44,000원권에서 한번 추춤할지 몰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정고점 인근인 46,0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카카오 단기 고점대 뚫고 가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15만원 간다 말씀드렸어요. 15만원 16만원 목표치 가져간다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 혹시 가져있었습니까 15만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카카오 주력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속 상승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좌측 하단을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지속 설명했으니까요. 카카오 더 홀딩 합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닥터케이가 바이오 빅세븐 이란 컨텐츠 새롭게 아침마다 올리고 있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내지는 제약바이오 관심있는 분들 그 방송 참고를 하신다면 매일매일 전략 제시를 하고 있으니깐요.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다 어느정도 인터넷 서핑 하신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전략을 제시를 매일 해주는 방송 잘 없을 겁니다. 그 방송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은 207,000원 찍고 난 다음에 조정권 인데요. 눌림목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계속 매수 의견 들이면서 물량 확대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양호한 상황입니다. 207,000원 돌파 한다면 215,000원 224,000원 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상황이다. 판단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 예전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바이오의 업종이 안좋았고 시장 상황이 안좋았던 상황이 아니라 여기 여기 상승 전환 실패했던 구간이 아니라 이제 시장 상황 전세계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누가 뭐래도 바이오는 셀트리온 이죠. 충분히 상승 가능한 안정성 있게 투자 가능한 종목이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 나머지 코스닥 급등한 종목은 여러분들 대응을 잘 못한다면 고점 부위에 들어간다면 손실나기 십상이니까요 하루에도 9%씩 막 빠져요 그죠 HLB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손실이고요 그죠 자 21만원에서 12만원 빠졌으니까 10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30% 넘게 30%가 아니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단 3일 만에 그죠 그래서 메스포인트 여기인데 이런 데서 잘못 들어가면 그냥 3일 만에 반토막 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라면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정성 있는 셀트리온으로 투자하셔라 저는 그렇게 바이오 종목은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고 15만 4천원부터 말씀드렸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말로만 하냐 수익 한번 보여줘 하신다면 여기 가시면 닥터케이크 주식아카데미 다음 카페인데요 강연에도 잡혀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서울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석자들 링크가 걸려있어요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 누르시면 다음 카페로 연결되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 공개에 가시면 있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보시면 있어요 셀트리온 중장기 이게 11월 중순에 했던 수익인증인데 23%씩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좌가 2개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다가 아니고요 자 포트폴리오 자 이번에 동의를 얻고 제가 공개하는 건데요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거죠 닥터케이크가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 홀딩하면서 끌고 가자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한 1800만원 가까이 수익 나고 있네요 그죠 전일 3분의 1 청산은 하이닉슨 200만원 가까이 수익 냈고요 7% 8% 수익률 여러분들 우습습니까 대형우량주입니다 닥터케이크는 대형우량주 수익이 한번 끌고 가면 한 8%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지금은 왜 끊지 않느냐 우상량 틀어낸 시점이기 때문에 랠리할 때 SK하이닉스와 이런 주도주군들이 강하게 가기 때문에 쉽게 청산을 안하고 있어요 일부만 조금조금씩 챙겨가고 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현대일리베이 강하게 지금 반등시도 나오고 있죠 여기 인근에서 계속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매수 들어갔습니다 좀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 의견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한 번 두 번 큰 의미에서 세 번 매수를 했다면 여기가 단가거든요 단가 인근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북미간에 호재가 나온다면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그죠 자 분명히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현대일리베이 기관의 국인이 던지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빠진 종목 중에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뭐가 있느냐 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면 매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며칠 올라서 그렇지 그죠 양쪽에서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빠졌다고 사넣기보다는 조건을 안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철강주가 약세 중에 약세입니다 조건하지 마십시오 자 한가지만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으니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하락수세 이제 LG디스플레이는 전의 상황이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전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이중바닥이다 싶어서 들어가기 보다는 이렇게 상승전환한 이런 상승전환한 종목에 관심 가지셔라 상승전환한 상승추세인 종목에 관심 가지셔라 그렇다고 카카오는 지금 들어가기 부담돼요 꼭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여기 밑에 13만 3천원 것대에서 매수 충분히 물량 확보했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부담돼요 그럼 신규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늘려주는 그런 상황 14만원권 정도로 늘려주는 상황에서 매수 가능하다 우상량하는 종목에 집중하시라 라고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KMW도 실적 발표 흑자 전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보다 뭐 좀 모지란다 그렇게 하면서 낙폭이 있는데요 과하다 생각합니다 피보나치로 전시환에도 적용해드렸는데요 상승초입부터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본다면요 40% 가까이 여기가 8만원권에서 5만원권까지 왔으니까 3만원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4832 382 지점 밑으로 깨고 내려오고 40% 지점 정도의 하락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주가 하락한다 해도 여기 정거점 인근이구요 여기서 딱 저점 찍고 올라간 여기 강한 랠리한 구간 여기가 4만7천원 구간이니까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것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다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업계 1등입니다 그죠 5G 부품단에서 1등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하다 이겁니다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히 저점 매수 한다면 끝까지 여기 고점까지 가겠다는게 아니라 적절히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한다면 큰 무리 없다 내지는 좀 길게 들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 가능하다 좀 더 쳐져도 매수 5G가 올해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강력하게 올라왔던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물량 나오는 부분 때문에 조점권이지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자 4차 산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원격진료 이런 부분에 뭐가 가장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5G망의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통신사 왜 잘 가지 않느냐 아직까지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점점 더 아직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통신주 잠깐 보자면 좀 쉬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나 통신 장비 5G 장비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상 양호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힘든 구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폭락하고 힘들게 만드는 장보다는 이제 조금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왔다 다만 그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공부가 돼 있었고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셨다면 공부 좀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두캐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만듭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두캐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그리ogy가 감사합니다.